저희가 300회에 걸맞게 스페셜한 게임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300회 하는 동안 총 몇 곡의 노래를 우리 대결했는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태현! 태현! 300? 300? 한 7백!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업이에요. 완전 업이고 공개해드립니다. 무려, 무려 588곡입니다. 와! 진짜 많다. 그래, 그래, 그래. 오늘 준비한 게임은 가사 네모 퀴즈 추억 여행 편입니다. 잠시 후 300회 동안 여러분의 바스 인생을 함께한 바스 문제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덕그러니 네모가 딱 있는 부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활약한 애들이 유리하네. 그렇네, 그렇지. 키는 바로 나갈 수 있는 환불을 개발해 볼게요. 동현 씨 할 수 있죠, 그래도? 노력해 볼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오, 반말을 하세요. 노력해볼게. 노력해볼게. 요, 했어요. 노력해볼게 요. 아니, 하셔도 되죠. 저 동생이니까 편하게 하세요. 빨리 문제해 줘요. 네. 보여 주세요. 자, 세븐틴 아주 나 있습니다. 우리와는 가족이죠. 우리와는 가족이죠. 재미있게, 재미있게. 오다, 오다, 오다. 키! 키! 아침에... 아, 재미있는 거... 재미재미재미재미. 이거 그러면... 뉴 세대들에게 넘기자. 뉴 세대? 뉴 세대? 우리 아, 그래, 그래. 아침에 밤! 내 쿨피스던 내가! 아침에 밤! 살얼음 내 쿨피스! 아침에 항상! 냉커피 타던 내가! 아침에... 아, 앉으세요! 그래, 그래. 핵도 상자 말고! 덕대! 덕살! 아침엔 유산균 필수던 내가! 실패! 표! 아침엔 영양제! 실패! 하네! 아침엔 탈모야! 실패! 진짜 얘기하면 어떡해. 다 가짜네, 머리가. 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프로패스야? 알지, 알지. 알지, 너무 알지. 김동현! 알죠. 3, 2! 맞춰요? 맞춰요? 오답으로. 오답으로 재미있게 하라고. 오답으로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해. 저도 맞춰도 됩니다. 아침엔 모닝밀크! 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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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떡! 이거 안 하고 나오잖아요. 그분이 버스하면서 완전 좋아하네요. 재밌었다. 자, 이제 맞추면 돼요. 아, 쉰! 아침엔 모닝. 콜피스던 내가 뭐야, 맞추는 거예요? 어, 멜로디도 맞춰야 됩니다. 자. 아침엔 모닝. 콜피스던 내가 오오! 아침엔 모닝. 콜피스던 내가 콜피스. 정답입니다. асти. 콜피스지? 오오오오오오! DM! 콜피스던 내가 enment yet light 헤이 헤이 오랜만에 옛날 춤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옛날 춤! 신도연 씨 첫 йons! 그렇죠! 호! 호! 아주 나이스! 자 얼마나 갖고 갑니까? 지금 뒤에서 봤을 땐 칼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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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좋아해 욕심 안 하셨어 오 생각보다 많이 아이고 딸기 아이고 딸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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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그게 핵심인데 선배님 아니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걸 다 들고 가시네 아 나 딸기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 노래가 여러분 놀토 1회 때 나왔던 그렇지 콜피스 이때 저희가 프리템포라는 걸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랑 DNA인가? 을 쓰던 내가 이랬는데 콜피스라고 오닝 콜피스 콜피스 맛있어 자 우리 신동엽씨가 드십니다 아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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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쵸 어떻습니까? 이제 맞춰도 되나요 저? 마피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니 오답 재밌게 해달라고 마피펜 한번 들어볼게요 어? 자 어떻습니까 신동엽씨 맞춰도 돼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딱 그래도 좀 많은 양을 왜냐하면 멤버에 비해서는 좀 많은 양을 가져가셨고요 자 노 배려 노 배려 눈물로 갑니다 자 우리가 다 맞췄던 거예요 네 보여주세요 자 태진아씨의 라송입니다 아 기억났다 난 몸뚱아리 자체가 네모하니까 네모하니까 이 문제가 기억이 나 헷갈려요 태연 태연 세끈하니까 세끈하니까 실패 나래 난 몸뚱아리 자체가 리치하니까 어린씨 오 야 실패 아 나 이거 왜 기억 안 나지 자 기억 안 나요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우리 다 할 건데 세운 세운 대단하니까 대단하니까 대단하지 와 기억이 이렇게 안 나 자 실패입니다 자 전혀 몰라요 피오 전혀 몰라요 힌트 들어가요 예 나래씨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 리치요 90% 정답 어? 네 90% 정답 표 다 기억났다 표 다 기억났다 어